3월부터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할인율이 기존 5%에서 7%로 확대됩니다. 이는 지역화폐 관련 국비 38억여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. 다만 개인당 구매 한도는 기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할인율 확대로 인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최대 2만 8천원 늘어나게 됩니다. 세종시는 이번 여민전 적립금 상향으로 얼었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